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, 날이 좀 추워졌죠? 비가 오더니 그 이후로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제맛이죠 뭐 아직 이렇게 많이 추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며칠 동안 따뜻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영화로 내려가서 체감온도는 뭐 영화 한 10도쯤은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천 거기 시민다육에 화분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집에서 9시쯤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낮에는 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좀 따뜻해졌죠 제가 오늘 화분을 사러 갔었는데 화분을 굉장히 저렴하게 예쁜 화분을 데려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사각화분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다육을 심다 보니까 동그란 화분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동그란 화분을 썼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딱 이렇게 사각화분인데 크기도 딱 맞고 가격도 저렴한 이 화분이 딱 있어서 오늘 사각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자 요거 높이가 한 7,8 아주 작은 콩분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콩분은 아니고 높이는 한 7,8 요 사각도 요게 한 7쯤은 될 것 같아요 7cm쯤은 아주 작은 화분도 아닌데 요게 얼마냐 2,000원씩 좋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갑입니다 정말 2,000원 어디 이런걸 2,000원에 만져보겠어요 자 2,000원짜리 요거 화분 제가 요걸 5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기 아이고 보이시다시피 요기에다가 요 마드리드금 요 아이다 아예 보여드릴게요 요 마드리드금 요 아이가 5,500원짜리에요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요 중분이에요 요 풀분도 중분 요기에 심킨 아이 요 마드리드금 1,500원이라서 요기에다가 아유 다육을 이제 그만 산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으면 요기에다가 심어주려고 요렇게 괜찮죠 요렇게 심어주려고 요기에다 넣어가지고 왔고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제 5개 5개 요렇게 사왔습니다 5개 요렇게 사왔고요 또 요기 요것도 콩부는 아니에요 요아이도 콩부는 아닙니다 콩부는 아닌데 요것도 예쁘죠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사왔어요 색색깔로 귀엽죠 다리도 너무 앙증맞고 그러니까 요아이는 요 사각본보다는 약간 작아요 요것도 2,000원 굉장히 이쁘죠 요 사각화본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이제 고 입꼬지 한 아이나 이제 적심해서 산목한 아이 그렇게 심어주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아이는 요렇게 3아이 데려왔습니다 3개 요렇게 셋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요거 아 요거 이쁘죠 요게 다리도 요렇게 생겼고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쁩니다 이것도 2,000원 줬어요 근데 요게 3,000원씩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2개가 달랑 남아서 그냥 2,000원씩 가져가라고 하셔서 이제 2개를 가져왔는데 더 있었으면 아마 제가 더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 딱 2개 있어서 요렇게 2개만 근데 요것도 2,000원씩 요것도 크기는 이제 요아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한 높이가 한 6cm?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6, 7?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이는 요렇게 2개밖에 없어서 요렇게 2개를 데려왔고요 음 이쪽으로 잠깐 그리고 자 요 화분 여러분 요 화분 이쁘죠 요거 요거 사이즈도 제법 큰 겁니다 요 화분에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자 사이즈가 크죠 요거는 4,000원 줬습니다 4,000원 줬는데 요거는 제가 2개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엘레강스를 여기에다가 심어 가져왔습니다 자 요 화분 이쁘죠? 요것도 음 요거 엘레강스 요거 하나에 500원짜리에요 자 요렇게 하나에 500원짜리 요런 직사각 화분에는 요렇게 2개만 요렇게 합식을 해도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심어 가지고 왔습니다 요 화분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2개 요거는 4,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오 요거 굉장히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4,000원짜리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조금씩 단가가 올라가죠 저는 너무 많이 비싼 거는 못 삽니다 안 삽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 요것도 모양이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그냥 호리병처럼 허리가 찰록한 게 잘 빠졌어요 자 요거 요렇게 2개만 사왔는데 요거는 5,000원이에요 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요 사각화분보다도 요 사각화분보다도 높이도 조금 높고 입구도 크고 자 요거 4,000원 요거는 5,000원 자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크기가 그래도 4,000원짜리도 직사각이라서 굉장히 흙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이 넓죠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여기가 허리가 잘록한 관계로 그리고 요기 뭐 이렇게 창종류 조금 큰 창종류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도 이렇게 2개 데려왔습니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자 요기 짠 예쁘죠 요거 보톡스라울입니다 보톡스라울인데 요 아이도 심어가지고 왔어요 이거 왕대품이라 제가 심기 집에 와서 심기가 버거울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심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 화분은 자 옆에 있는 4,000원짜리 사각이랑 비교가 되시죠 자 요 화분은 12,000원 줬습니다 요게 정사각이에요 약간 위가 넓은 듯한 그런 정사각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 라울 왕대품을 심어가지고 왔습니다 요 화분은 12,000원 12,000원 줬어요 제가 좀 과용을 했습니다 뭐 예쁜 아이들 심는데 뭐 12,000원 과용하는 것쯤은 감수를 합니다 자 요 보톡스라울 굉장히 통통하고 예쁩니다 요거는 그 사장님께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더니 2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보톡스라울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왕대품이에요 뭐 느껴지시겠어요 요 옆에 엘레강스가 정말 완전 점처럼 조그맣게 보일 만큼 왕대품입니다 요거 그 시민다육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하나씩 주셨습니다 거의 그 시민다육에 저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뭐 다육도 많이 사고 화분들도 거의 거기서 다 사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그리고 홍보들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많이 홍보를 못했지만 그 다른 유튜버님들께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이렇게 큰 왕대품 보톡스라울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왕대품 보톡스라울을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뭐 요거 12,000원짜리 화분 하나 못 사겠어요 그래서 왕대품 심느라고 화분도 이렇게 12,000원짜리 큰 걸로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2,000원짜리 화분이 대박이죠 2,000원짜리 요렇게 이쁜 화분을 어떻게 2,000원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예뻐요 이제 그 마루다 형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가들 자그마한 아가들을 여기다 얼른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화분을 사왔어도 그냥 잘 많이 안 보여드리고 그냥 다 심어버리고 요번에 다육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화분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분들이 다 그 이제 이천에서 사온 거고 여주에서도 사왔지만 네 요렇게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화분 사온 거는 이제 화분이 많으면 또 화분이 있으니까 또 다육을 또 사다 심고 막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딱 심을 것만 사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쁜 애가 있으니 어떻게 또 안 사와요 그래서 또 사왔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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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고 온 화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가들 예쁘게 심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차갑고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이웃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